올라갔다는데? 이건 또 바비 있네 개구하나? 개구리 레스키.. 어어 준호 형 이거 우리 방 좀 당겨줘 그냥 방이야 방 방 방 방이 필 방이 필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호호 아 킹쿠니 고생하셨습니다 호호 내려올 것 같은데 또 개구 못 간다 동 왼쪽 쓰나 뒤에 돌아왔다 호호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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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셋 궁셋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네 시간대별로 익긴 있어요 좀 패배제되면 많이 없어져서 그렇지 방이 소이노 호호 하나? 호호 반드시 호호 하나? 다음 호호 하나? 뜨거워 하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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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팅 할게 뒤취기 오 위압 눈에 띄누 기계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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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? 아니 깔끔하게 헐 네 중옥도 깐 거 같아 그래요? 네 반살교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도달했구나 네 스페셜 보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왔었구나 네 못먹는 도달했구나 전혀 기계순아 중간에 UCAS 근데 원래 새벽에 달리세요 요새? BK형? 아뇨아뇨 잠이 왔어요 일단 저는 샷만 살아나면 돼 솔직히 팀이나 질 수는 있는건데 그렇게 맞먹어야 스트레스를 안받는데 일단 제 샷이 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겠지만 샷 안맞으면 그게 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좀 방이 빡세지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빡빡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시청자님들이랑 같이 할때는 사실 팀원들한테 조금 뭔가 미안한것도 있고 해서 신경쓰느라 좀 집중이 안돼요 빡빡할때는 내가 좀 더 캐리 해줘야 되는데 같이 할때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안해야되는데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혹시 줄여나가야지 다는 이런게 아우 이거 좀 더 캐리다 그치 바로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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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뒤가자 따라갔다 반샷 뒤에 반샷 나이스 중장 하나 더 중장 하나 더 왔었는데 어 중장 하나 더 아 네 태민이 감사합니다 점점 놀러오세요 블랙 형님 이 방 자리 닿으면 오셔도 되는데 일단 현실까지는 자리가 나야될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 안들어가는데 아 네 들어가세요 화이팅하세요 지금 시간에 아 새벽 야근하시나보나 야간 야간 한번 보시나보다 치즈야 사파레임이 가라고 했다고요? 아 나는 가는줄 게임할라는데 사파레임이 가라고 했다네요 치즈앤이 사파레임이 여기까지만 이래가지고 나 들어간다 나 안간다 하길래요 그래그래 사파레임이 가라 사파레임이 가라 반대포 반대포 또 내려오는거 조심 잘 내려오던데 포크하러 내려오겠다 또 왼쪽으로 점프 한번 뗄테니까 점프 한번 뗄게요 나이스 알죠 알죠 오른쪽 있었죠 연막 하나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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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살기 나이스 티티티 저 빼 저 빼쪽 이거 못올려져 이거 올린사람이 없다 다 기계를 해갖고 와 우리 미터기가 이거 적둑이 내려온거 같은데 이거 압십시 옥방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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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방에 폭하나 폭두기 옥방에 폭하나 옥방에 폭하나 폭두기 다 있어 아 타이밍 라고 말지요 그때 인사도 남자 가지고 하겠요 오늘 좀 방 드리 치행할수ивает 1 Bill 5 번 Hunt 1 2전만 더 떼면 되듯 이번엔 박스 갈게요 세 글자 반 양많이 세 글자도 반 반 잘랐고 아 나 삥 또 삥이네 피했는데 또 삥먹었다 주목이 좀 많은데요 왼쪽에 연마 한개 더 자 윈체스를 테니까 오른쪽으로 같이 패스하자 띡노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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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디 조심 가설 때 가설 때 가설 때 있다 가설 때도 있어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이그조 오빵노노 나이스 풍옥 풍옥 하나 쩝배 공격 설 해 볼게요 맞나? 랍에 포커고 설 개피 개피해요 나이스 나이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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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. . . X 어디서 나왔을 줄 왼쪽 오른쪽 양각이다 X X 왼쪽에 X 왼쪽에 X 왼쪽 안에 있었어요 왼쪽이 별님 오 좋아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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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파 찔러올게 와 기계 둘 다 개피 기계 둘 개피 마린 개피고 마린 개피 이거 둘 다 개피다 둘 다 개피 나이스 라스트 개피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우 쉽지 않다 이거도 잘하면 반 안 맞은 것 같은데 이거네 이거만 막아라 그냥 개구 이동하나? 개구 이동하나? 룬에 띠누 반 띠누 반 띠누 반 띠누 반 어? 아 블레이어님 만원으로 감사합니다 시청률 많이따 나 옷방으로 네 반 잘라게 중계 또 있다 올린거자 오게 오고고고 양미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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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 어 어 울텀 아직 있어요 리문빵 쪽 간거 나이스 나이스 플레임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 플레임님 감사합니다. 반imming 소리가... 반이 4 하나 더 말pa 반응 안바죠 1 왔다 왔다 온다». 저도 핀龙 weil Tasfer pasa 미ieur 안 들었もしional 반ện 13 hearts 방송ize 아끼 맞다 이그재 WAY 아 이거 쏴다 기계 쓰나? 어? 나 이사람 뭡니? 중조심 중조심 우별조심 우별조심 기계는 잘랐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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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15킬은 성공 좋습니다 도대포 하나 쏘고 빠질게 한 발 어? 포기 도대포 하나 아이스 나 하니트 하이틀 하나 더, 다행스레 하나 더 울베 아니야? 패스 요심 중 작업 울베 울베는 잡았어요 패스 요심 방이 왔다 방이 왔다 타이밍 버거 아 중울베 중울베 중울베도 타이밍이 그럴게요 이제 좀 살아난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경고 폭탄이 정렬 공격 정렬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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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킬 25킬 이제 전진 셋 강의 봐라 강의 전진 잡힌 강의 공격 강의 공격 강의 봐라 아이고 철은 잡아주셨네 잡으셨네 사비 4분이 팰배하였습니다 누가 7시 있어주면 좋을텐데 우리 포지션이 좀 아까 누가 있길래 11시가 눈에 띈 후 반 당연한 반 반 있으나 중이다 이거 중중중 개구 중단 다 먹었어요 어 반 방 2 방 2 방 3 제로 셉니다 아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팀은 반인데 라스트 반 라스트 반 라스트 반 아 반 반 제발 조사 아군이 팰배하였습니다 아까비 아까비 어째 시간이 안됐네 아 나도 그냥 중계 갈걸 했나 나 기계는 계속 대기하고있다 하긴요 아이고 방이 쓰나 아니 기작 쪽 쓰나 아니 기작 쪽 쓰나 또 올거 같은데 저 저 방이 보고있을께요 개구 조심 아님 안오네 오지션이 좀 조금 위험한데 장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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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 나오고 어 bees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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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뒤 오케오케 아 근데 한명 없네 이번에 빙같은거 논어져 한번 쏘고봐 기 끝에 저기 마린개피 마린 반 어 준호형 이거 우리 방 좀 당겨줘요 그냥 방이야 방 방 방 아 왜 스페셜포인트 나이스 나이스 스페셜포인트 방이 필 방이 필 기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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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소리라고 경기 기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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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방 방 방 방 와 유하 스페셜포인트 유하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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